사실 저도 아까 오면서 기사를 봤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. 뭐 사실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상대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고 분명히 오늘 훈련 때부터 감독님이 어떤 발행에 대해서 어떤 공기를 할 거고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실 거고 그 부분에서 선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잘 하면 될 거 같아요.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얼마나 경기를 뛸지 얼마나 많은 기회가 부여될지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에 들어가서라도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팀이 우승하는 데까지 있어서 경기를 많이 뛰는 선수도 필요하지만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는 선수들도 준비를 잘하고 또 팀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우승을 하러 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나가든 못 나가든 더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도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아까 오면서 기사를 봤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승우가 그런 행동을 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물론 선배로서 그 선수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어떤 마음일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수들이 승우한테 꾸짖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기회를 부여받고 그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서로 독려하고 있지 그렇게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